2021년 4월 25일 일요일입니다. 농업법인데 함께하기 옹동집인데 오늘은 오전에 거사리 채취를 하고 나서 오후에 분갈이 및 거름을 좀 많이 섞여서 다시 식재를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. 물만 주는 건 문제없네요. 깐들과 난리를 낸다. 싫을봐요. 작업 다 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갈이 방찬대. 이쪽도 침대. 이쪽도 침대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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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또, 이제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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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쪽으로 해서 화분을 내렸는데요. 이쪽으로 와. 고맙습니다. 보니 자세한 질로 뽑는 제품들 그냥 이쁘다 자세한 질로 모여서 보니깐 양념장 잘 부족해 양념장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습니다. 목이버섯 폐베이지 인데요. 수분 증발도 맞고 거름도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좀 비실비실한 거네요. 1년 전에 심었던 건데 잔불이 너무 많이 나서 막아서 재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술 물주라는 뒤에 두레박이 두레박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